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유엔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.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사실상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. 박창규 기자입니다.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등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. 김 장관은 군 위안부 대신 전시 성폭력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. 또 일본을 직접 지목하진 않았습니다. 특정 국가 간 다툼을 거론하지 않는 유엔총회의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.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표현을 사용했든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지적했다는 걸 누구나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김 장관은 사실상 일본의 사과와 반성도 요구했습니다.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일본의 태도도 꼬집었습니다.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미국은 한일 간 역사 갈등의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. 힐러리 클링턴 미 국무장관은 영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창규입니다.